남해바다 섬마을 하나둘 떠나버리고 빈집만 늘어납니다 차도 이렇게 버려두고 어디로 다 떠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경남 통영시 욕지도 섬마을입니다 푸른 바다가 펼쳐진 아름다운 어촌마을 여기도 빈집은 늘어만 갑니다 평생 고기를 잡으면서 어부생활을 하셨던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이제 모두 먼 길을 떠나시고 이렇게 동네가 비어갑니다 욕지도는 그다지 큰 섬은 아니지만 순위를 매겨보자면 우리나라에서 36번째로 큰 섬입니다 자식들은 장성에서 육지로 다 나가버리고 나이 많은 어부 부부가 살다가 이렇게 빈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욕지도 인구는 지금 2000명 정도밖에 안되지만은 6.25 당시에는 피난민들이 몰려와가지고 섬 전체 인구가 2만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남쪽으로 남쪽으로 계속 피난을 오다 보니까 이 남쪽 바다 끝 섬까지 피난민들이 들어온 겁니다 욕지도는 본섬만 하나 있는게 아니고 주위에 우도 연하도 두미도 여러 유인도가 있고 유인도만 해도 10개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도 무려 45개나 된답니다 통영에는 예전부터 자괴농이 유명합니다 이거 시집갈때 가져가면 최고급 혼수품이죠 장독대를 보니까 옹기항아리가 하나도 안보입니다 이 먼 섬까지 아마 도둑놈들이 와서 다 훔쳐간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남의 바다 쪽은 외국 침입이 엄청나게 잦았습니다 그래서 공도정책을 펴가지고 사람들을 육지로 다 이주시켰는데 고종때부터 다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거의 없지만은 섬지역에는 바람이 세차게 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제주도처럼 집집마다 돌담을 아주 높게 싸놨습니다 이 마을에도 조그마한 농막같은 집을 하나 지어놨네요 이제 농촌 체류형 쉼터를 정부에서 허가해준다는데 기대가 됩니다 아마 조그마한 농지같은 경우에는 집을 짓고 사람이 살도록 허용을 해줄 것 같습니다 이제 체류형 쉼터가 공식적으로 허용이 된다면은 전원주택이나 농막의 인기는 지금보다는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조선수군들이 사슴을 잡아가지고 녹용을 임금님께 진상을 냈답니다 조선시대에는 녹도라고 불렀답니다 이 집은 형체도 없이 집이 주저앉아버렸습니다 아마 태풍에 집이 완전히 날아가고 폭삭 주저앉은 것 같습니다 욕지도에는 빈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마을에 들어와 보니까 빈집이 이렇게 몇 채가 보입니다 오래전에 지은 선마을 집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도 못 들어오는 오솔길을 걸어 들어와야 됩니다 한때 욕지도에는 귤농사가 엄청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들 절반 가까이가 귤농사를 지었는데 지금은 제주도 감귤에 밀려가지고 거의 쇠퇴를 했습니다 욕지도는 귤보다도 고구마가 더 유명합니다 바다 해풍을 맞고 자라가지고 맛이 아주 좋아서 가을 수확할 때는 없어서 팔지 못하는 정도랍니다 밭에 보니까 작년 가을에 수확한 고구마 줄기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멧돼지가 들어오면 고구마 농사 절단나죠 이 집도 사람은 지금 없는데 버려진 집은 아니고 주말에 아마 세컨하우스로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주말에 들어오셔가지고 바다 낚시도 하고 텃밭 농사도 짓고 그러신 분들이 들어보였습니다 방파제 나와보니까 이른 아침인데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한창 학공치 시즌이라가지고 배를 타고 낚시하러 많이 들어오셨네요 면 소재지 뒤쪽에 있는 민박집인데 지은지가 오래됐습니다 1984년에 지었는데 뭐 40년이 다 됐네요 80년대 이 건물을 지었으니까 아마 욕지도 최초의 민박집일 것 같습니다 영업을 안한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마당에는 지금 잡초가 사람 키만큼 자라 있습니다 과거 60년 70년대 우리나라 지잡기 운동이 엄청나게 번성했죠 그때 고양이를 들여와가지고 쥐를 잡는다고 풀어놨는데 고양이들이 새끼를 너무 많이 쳐서 결국에 고양이 섬이라는 애칭도 얻었습니다 민박집 마당에는 카니발이 한데 저렇게 버려져 있습니다 누가 욕지도로 여행을 왔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이렇게 버려놨는지 아니면 민박집 주인의 차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렇게 폐차도 안하고 방치를 해놨습니다 저도 예전에 카니발 몰고 나중에 폐차까지 시켰는데 이게 차가 무거워가지고 고철값을 많이 쳐주더라고요 뱃삭도 얼마 안하는데 육지에 가서 폐차시키지 이렇게 흉하게 버려놨습니다 예전에는 여기 민박집도 낚시하러 오신 분들이나 등산 오신 분들, 여행 오신 분들이 많이 찾았을 것 같은데 세월이 참 무상합니다 여기 제법 잘 지어놓은 절도 지금 폐벌레스입니다 마당에는 지금 완전히 잡초밭이 되어있고 사람 발길이 끊긴지도 엄청나게 오래돼 보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절에도 타격이 엄청 큰 것 같습니다 절에 다니시던 나이 많으신 할머님들도 외양병원으로 많이 들어가셨고 또 코로나 때 코로나 걸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먼 길을 떠나셨습니다 욕지도 지명 유래를 알아보니까 예전부터 여기 욕지도에 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자성이 노성에게 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노성이 말하기를 알고자 하는 의욕이 바로 도다 그게 욕지도의 유래입니다 절 건물을 보니까 콘크리트로 아주 튼튼하게 지어놨습니다 이제 선임도 떠나시고 불자들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 빈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여행 삼아서 천천히 욕지도 한 바퀴 걸어다녀 보니까 여기 텃밭 농사가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주인장이 얼마나 관리를 잘했는지 잡초한 포기가 안보입니다 영상을 찍은지가 2주 정도 됐는데 섬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제주도처럼 유체가 활짝 폈습니다 저도 예전에 텃밭 농사를 지어봤는데 저 관리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삽으로 익어 땅 파다가는 골병만 듭니다 이제 봄철이고 하니까 텃밭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로타리도 치고 이제 서서히 농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음악 제목을 많이 물어보시던데 굿바이 식스입니다 외국 곡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욕지도 해안 절병이 너무 멋집니다 오랜 세월 태풍과 파도를 맞고 이렇게 암벽이 절벽처럼 깎여 있습니다 저도 말을 안하고 싶은데 이렇게 나레이션을 안하면 또 유튜브 AI가 또 뭐같이 저품질 영상이다 해가지고 태클을 걸기 때문에 말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힘든 일도 생기죠 그럴 때마다 저는 섬마을에 찾아옵니다 이렇게 푸른 바다를 보고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은 힐링이 됩니다 욕지도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에 또 다른 섬마을 찾아가서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